국제연합의 주요기관 ABC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A, 이사국이 있는 곳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하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곳은 바로 총회죠. 재판관으로 구성된 C,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곳, 바로 재판소에 해당하죠. 국제사법재판소예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이사국은 거부권을 갖지 않죠. 거부권, 싫다고 할 강력한 권리는 상임이사국만 가져요. B, 총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국일표의 원칙을 적용한다. 맞아요. 여기서는 주권평등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죠. C는 국가 간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룬다. 개인 간의 분쟁은 다루지 않죠. 여기서는 국가들끼리의 분쟁만 해결해주는 기관이에요. 4번, C는 강제 이행을 위해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그럴 권한까지는 없어요. 당사국에 대한 제재 권한은 오히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지고 있어서 재판소의 판결을 백업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5번, B는 A와 달리 C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